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에도 여러 가지 주목할 일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파워릭도 좋아하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일정도 많고 또 섹터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고 또 가는 쪽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저희 시간 통해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장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조금 잠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코스피 0.2, 코스닥은 0.03%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급등, 시간의 흐름을 이미 그 전 거래일에 반영을 했었던 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그래도 지속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14조 정도 매수해 주며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2월부터만 해도 10조 정도 매수입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명확할 겁니다 반도체 수출 등이 개선되고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다른 곳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이날 저 PBR 쪽으로 매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시장 BOJ, FMC, 마이크론 혹은 엔비디아 정례회의 등의 여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지나와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모멘텀 재료 자체도 소멸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잠잠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화업 거래 마쳤고요 그래도 반도체 중소영주 일부는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긴 했습니다 2차 전지 이날은 낙폭 과대 쪽에서 삼성 SDI나 LNF 등 혹은 엔캠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전고체 쪽은 나름 한 자리 계속 차지하죠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바이오 쪽이 이날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쉬고 있다가 입틀막이라고 썼는데 입을 틀어 막는 순간이 몇몇 종목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툴젠 가장 먼저 눈에 띄었죠 특허 등록 철회에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뚝 떨어졌다가 하한가가 풀리긴 했으나 결국 하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하한가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시기 지연의 이슈로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슈를 소화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삼천당 제약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중 루머로 인해서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점 역시나 입을 틀어 막는 순간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유증 이슈가 있었던 HLB 생명과학은 장중 11% 급락에서 마이너스 6% 정도로 양복 마감 나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바이오 네모 툴킷 공개 이슈로 인해서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이 강하기도 했고 알테오즈엔 2천만 달러 수령 완료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나름 상장 폐지 시즌을 감사 보고서 제출로 잘 지나간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지난 금요일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장중에 무슨 일이었을까요?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 불발 루머로 인해서 5% 정도 올라가고 있다가 순식간에 9% 급락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정말 명확하죠 2시 40분경이었습니다 5% 상승해서 9% 급락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1.8% 정도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약 불발에 대한 루머도 있었고요 세론 경계로 인한 선익절의 움직임도 있었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시간 외 거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던 6시 이후에 정확한 시간으로는 6시 16분경에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로 지금 삼천당 제약을 다들 바라보고 있죠 황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SCD411에 대해서 유럽 9개 국가 독점 판매권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연말경에 5개 국가 그리고 이번에 9개 국가 총 14개 국가 유럽에서 독점 판매권 공급 계약권 따는 것이고요 총 매출의 55% 로열티로 수령하게 되는 삼천당 제약의 주주라면 너무나 기다렸을 만한 소식이 결국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까지 끝나고 나서 공시로 밝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중의 이 움직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급변동이 나올 때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 이 루머가 사실로 여겨져서 팔았던 이들이라면 6시경에 이 공시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굉장히 마음 한켠이 아프기도 한 내용입니다 일단 종목 보유자를 위해서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긍정적 내용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긍정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이제 2023년도 8월에 캐나다 아포텍스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던 바가 있었고요 회사에서 말했던 15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따내게 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가 나름의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되는 순서를 보다 보면 신뢰성이 회복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이알과 PFS 부분에서 모두 독점 공급을 따냈다라는 건데요 이 PFS가 중요합니다 1회 투여 분량을 1회용 주사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오리지널 약품인 아일리아 같은 경우 90%가 PFS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이 PFS를 특허 따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지금 이 특허를 따낸 것은 삼천당 제약 정말 극소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기대인데요 미국에서도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권을 따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일리아의 매출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의 회로를 돌려본다면 미국 지난 8월에 계약을 체결했었던 아포텍스가 미국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특허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삼천당 제약 그동안 루머 관련한 내용으로 변동도 상당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좋은 소식에 시장에서 긍정의 언급도 나오고 있으니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장중에 개별 제약 바이오 이슈 등에 좀 집중하다가 이제 시간 마감 끝나고 나서 여러 특징주들을 돌려보니 나름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이오 일부도 그렇고요 제약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 섹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개별 테마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약 쪽에 일본 치사율 30%의 STSS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연결고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시장의 영향권에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투자할 곳을 찾다 찾다가 좀 신규 재료 혹은 개별 테마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청에서 감시체계 운영 중이다 라는 소식이 추가됐고요 신풍제약이 이날 급등 흐름을 기록했네요 어김없이 무슨 질병 나오면 신풍제약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28% 급등이었고요 현대바이오 등의 종목들도 일단 이슈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마 정도 선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최근에는 테마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나름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쪽도 이날은 강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 키우에 30발 정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CNN의 보도 소식이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푸틴은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다 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를 좀 예고하는 듯한 발언이었죠 마치 전쟁 초기의 모습과 같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조 규모의 폴란드 실행계약 2차 협상에 대한 속도를 좀 올릴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로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외국인의 매수가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이런 방산 쪽에 꽤 많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장 전에 브리핑에 로봇 이야기 담았었죠 엔비디아의 그루트 프로젝트 공개 이후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산업부 로봇 테스트 필드 이슈나 엔젤로봇 상장 이슈 그리고 휴림 로봇의 환기 종목 탈피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주들도 이날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죠 반면에 부진했던 쪽을 보신다면 밸류업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거래소 정원보 이사장 가이드라인 5월에 확정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발언을 냈기 때문에 밸류업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에 다시 한번 들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날 현대차도 밀렸어요 저 PBR 차익 실현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미국에서 리콜 관련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켠으로 괜찮았던 그 밖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시세들은 통신장비나 OLED, CXL, 유리기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개별 이슈에 좀 더 민감했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정확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 키우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푸틴의 강경한 목소리가 더해졌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러시아의 대형 공연장에 무차별 테러와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 정도 사상 이슈가 있었죠 푸틴 측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었고요 젤렌스키 측에서는 푸틴과 쓰레기들이라는 굉장히 격양된 표현을 쓰면서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 일을 떠넘기고 있다고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IS 소행이다라고 쇠기를 받기도 했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불안의 목소리와 불안한 사태 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죠 전쟁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을 패턴화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자원을 무기화한다던가 아니면 공급망 타격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테마 혹은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쪽이 에너지, 곡물, 비료, 브롬, 드론 레이드 이쪽은 이스라엘권 이슈 있을 때의 영향을 받는 쪽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물동우님이 올라가서 해운조선, 무기 수출, 방산 이런 식으로 전쟁 관련한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이런 패턴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전쟁 이슈에 시장이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방위산업 쪽에서는 하나에어로 이런 코치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 일단 관련주로 적어놨고요 에너지 무기와 혹은 공급망 타격을 고려해봤을 때는 가스나 석유, 우리가 러우전쟁 초창기에 겪어봤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인 거겠죠 가스와 석유 관련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 그러면 어김없이 뒤따르는 게 바로 비료나 식량 등이 되겠습니다 식량 안보도 언제나 따라오는 문제니까요 효성 OMB 혹은 대유, 조비, 남의 화학 혹은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등의 전쟁 관련 테마들을 꼽아볼 수 있고요 조선 쪽은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던가 혹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발주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지정확정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해군 함정에 대한 MRO 관련 모멘텀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용 잠수정 이런 쪽에 대한 기대 하나오션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조선 쪽도 시장에서는 늘 지금 방위산업 이슈와 더불어서 지켜봐야 되는 지정확정 리스크 고조 섹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과 혹은 총이 날아다니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뿐 아니라 총성은 없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쪽이 바로 미국과 중국 이슈가 되겠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모든 동일한 맥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때리기가 되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반중 기조는 공통점이기 때문인 거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몇 안 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 이슈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때리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최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졌죠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을 경우는 히토류나 대두 이런 테마성 쪽에서만 관심을 뒀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조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 좀 덩어리가 큰 섹터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CDMO 쪽이 수혜를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대표적으로 바이넥스 올해 들어서 70% 상승세 나타냈죠 바이넥스의 70% 상승률 중에 최근의 시세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한 달경의 시세 보시면 강하게 올라갔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중국 때리기 내에서 계속해서 조선주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우션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22% 정도인데 사실 3월 들어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1% 이상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언제나 그 시작은 반도체가 있는데 G2 국가의 반도체 신경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엔 중국 측이 우리의 정부 기관에서 인텔, AMD 칩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특정 기업의 칩 등까지 언급을 하고 있네요 미중 갈등 속에 그러면 중국으로의 반도체 공급이 조금 원활한 기업들이 어디인가를 본다면 이 정도 항상 추려지죠 하지만 이들은 이 이슈로 인해서 연속적인 시세를 받기보다는 한 번씩 관심권에 드는 정도니까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총으로 벌이는 무기로 벌이는 전쟁과 또 G2 국가의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날은 나스닥만 소폭 올랐고요 다우와 S&P500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 잘못된 낙관론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나쁘게 미칠 수 있다 조정이 임박했다 등의 조금 보수적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경제 지표가 괜찮잖아 연착륙 기대가 만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승 업종이 점점 확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여러 이슈 등을 소화하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친 거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힘낼 수 있었던 것 엔비디아 덕분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면서 소폭 상승 마감 보였고요 주요 중앙은행의 비둘기 파족 행보, 스위스 등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별 특징 이슈로는 테슬라로 인한 전기차 쪽의 부진도 꼽아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목표가 여기저기서 계속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UBS의 의견 그리고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 3%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감산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 피해를 보고 있다 혹은 수요가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자극됐고요 테슬라는 1% 정도 하락 마감 보였죠 그 밖의 특징 주로는 소비재 쪽에서 나이키와 룰루레몬을 꼽아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6% 빠졌고요 사실 실적 자체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중국 쪽 부진이 아마 영향을 줬습니다 룰루레몬은 북미 지역 성장 둔화 이슈로 인해서 16% 급락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이고요 딱 보이시죠 엔비디아 알파벳 이들 종목이 좋았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는 GTC 2024 흥행과 약 30개 하우스에서 목표가나 투자 의견을 올렸다라는 것에 힘입어서 3% 상승 흐름 보였고요 웨드부시에서 알파벳 AI의 확실한 수혜자라며 목표가를 올린 것도 알파벳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테슬라 부진으로 인해서 전기차 쪽이 내려갔는데요 충전에 차지 포인트 빠졌고요 리비안 루시드 리오토 샤오펑 전기차 업체들 밀렸고요 리튬 쪽의 앨범 R도 3% 이상 빠진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일정입니다 3월과 1분기가 마무리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하고요 중국 보아호 포럼의 시작 일정이 있기도 합니다 3월 26일부터니까 아 내일부터겠네요 다시 한번 이거는 정정해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J2K 바이오 스펙 합병 기업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현대건설 하나에어로 제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26일에 엔젤로보틱스 상장하죠 27일에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코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에 한국 슈퍼주총데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로봇의 변동이 있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일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반도체 학회인 여기 맨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2024년 맨콘 행사에서 CXL 관련한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시각들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정 확인해 봤고요 박 앵커의 연결고리로 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시장은 차익실현을 고민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보다 추가 상승에 더 배팅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함정남 차장님도 당장 다음주에 부러지더라도 일단 상승하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강하고 반도체 등에서부터 한국의 이익 컨센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소외된 쪽을 바라볼 여지도 있겠죠 소외된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여력이 있고 각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한 대로 경제 호조 흐름이 나온다면 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순차적인 흐름이 이어질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보아 포럼 등의 이벤트에서 자구책에 대한 방향도 나올 것입니다 이번 주는 중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한 주일 것 같아요 로이터통신에서 이제 IMF 총재가 15년간 중국의 실물 경제에 20% 추가 성장 가능하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리 총리가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시스템 리스트를 해결하고 있고 경제 정책 확대 여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베이징에서 미국 기업 CEO와 이번 주에 회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27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기대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철강화학 반도체일 것이고 소비가 회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의류, 화장품, 미용, 기기, 게임, 컨텐츠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용기기 쪽에서는 비올이 중국의 호재성 이슈가 전잘되면서 12% 급등했고 의류 쪽에서는 시사이트라는 종목이 지난주 후반에 강한 급등을 기록했는데 도대체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의류 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서 나름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FNF도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새로운 뉴스에서 눈에 띄는 게 현대차그룹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E핏 500기를 구축한다 기존에 전국에 깔아놓은 것 대비해서 600% 정도 더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일단 충전 관련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제네시스 무선 충전 사업을 했었던 유라테크나 디스플레이텍, 모트렉스 등등 관련주로 많이 여겨지니까요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연결고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 반도체 갈등 속에서 이들 종목이고요 정부 수출입은행에 2조 출자했다 그래서 방산 쪽에 좀 더 힘쓰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독뉴스라 주의는 필요하지만 방산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까요? 에너지 섹터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잡아야 될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죠 연초 이후부터 쭉쭉쭉 1분기 내내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해도 70달러 선에서 움직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3월 19일에 82달러 선에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도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우선은 3월 21일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좁아지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모스크바에서 대형 테러가 났는데요 원래 같으면 유가가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0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우크라 쪽에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했다라는 부분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도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 원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에서 이게 또 확대가 되면서 홍해 리스크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늘어나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죠 석유 수요도 같이 올라갑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비축류 재구축 움직임도 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거기다가 아직 좀 남았지만 미국에서는 여름 휴가부터 개학이나 여행 등등 여러 가지 쪽에서 원유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 5월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아가면서 최근에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 더 올라갈 거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서 2024년 3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은 2분기에 브랜트유의 가격은 배럴당 88달러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내세웠던 전망 대비에서도 4달러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1분기쯤에 감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6월까지 연장됐다라는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3분기에는 90달러까지 유가 올라갈 거다 올 여름쯤에 원유의 초과 수요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CEO는 이런 얘기를 했죠 석유나 가스 사용의 단계적인 폐지와 관련된 환상은 버리고 현실적인 수요 적절히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전기차 쪽의 보급률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쪽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쪽은 당연히 많겠죠 관련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의 에너지주 대표적으로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3월 동안에는 엑소모빌이 9%가량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 워런 버핏이 3월 들어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1조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의 투자 철칙은 장기 성장성에 좀 중심을 둔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또 메리츠 금융그룹 쪽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듀란고에 최근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형 ETF들 이 ETF들 중에서도 장기 오름세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죠 각각 8거래일째, 7거래일째 올라갑니다 3월 들어서만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미국의 에너지주부터 ETF까지는 모두 다 그래프 흐름이 상당히 우상향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관련주들을 체크해보면 정유화학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 흐름을 좀 유사하게 따라가는 게 S-OIL이더라고요 S-OIL은 앞서 저희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최고점까지 거의 24% 정도 늘어났고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S-OIL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3월 15일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업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간 실적 추정치와 목표주가 상향 조정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급이 타이트하고 수요는 견조하고 정제 마진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들은 없었을까요 역시 S-OIL 하면 믿을 건 순수 정유주라는 그 매력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2분기에 원유 정제 마진은 추가적으로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IL의 원가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앞서 보셨듯이 S-OIL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턴어라운드 매력이 부각된다며 우리가 긴 시점에서 배당 매력까지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정제 마진은 평균 12달러 정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 마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S-OIL 같은 경우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주목하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에너지 쪽 얘기를 하면 이제 원자재에도 얘기를 같이 해야겠죠 공급망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앞서 보셨던 원유뿐만 아니라 구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쪽 금 그리고 알루미늄, 곡물까지 다 같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금은 지금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반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에도 이러한 가격 상승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감산,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실질 금리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고점 근처에서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리 관련주는 3월 21일에 더보기 통해서 한번 짚어드렸었죠 이구 산업부터 해서 대창이나 서원까지 했고요 금 관련주 여러 종목들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컴텍과 IT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워런 버핏의 투자를 따라서 미국에서 에너지주를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승률이 좋았던 ETF를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SO1 말고는 볼 게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행커의 더보기는 또 다른 에너지 쪽이죠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ESG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되고 있는 게 바로 원전인데요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퀼 파워도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도 수혜주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원전주에게 부정적인 뉴스가 두 가지 정도 전해졌습니다 빌게이츠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 미국의 테라파워가 첫 삽을 뜨려고 하는데 공장의 건설이 좀 미뤄질 거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스퀼 파워가 최근에 랠리 정말 잘 이어가다가 일단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금요일장에서 7%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원전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슈들 풀어가겠습니다 육창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주고요 벌써 1분기가 끝나가는 주간입니다 2월 3월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4월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3월에 마무리 전략으로 해야 될까요 시장 좀 전략 짜주세요 시장은 최소 이번 주까지는 혹은 4월 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뭐 초 완화적인 발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요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뭐 기초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를 보신다라면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2월 초부터 계속 박스권 상단이었던 2,700을 개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고점이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저는 최소 3월 말, 4월 초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 어마어마한 현선불 동시 매수가 들어왔었고 현물, 주식이죠 주식 매수로만 따집니다라면 역대 최근 10년치 정도의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이 한 1조에서 2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역대적인 1, 2, 3위를 따지면 그 세 번 모두 올해 있었습니다 2월 2일에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또 1월 11일인가요? 그때 한 번 해서 총 세 번이 다 1, 2, 3위 순위가 다 이번 올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급격히 매조로 반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우리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면 달러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6월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국가들이 먼저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지난주에 먼저 금리를 인하했고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달러화가 급등세로 전환된 부분들 그래서 환율이 약세로 전환된 부분들이 조금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화가 지금 거의 40원 때까지 다시 한 번 지난주 금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저는 저PBR,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 긍정의 흐름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환율의 움직임은 조금 주의깊게 살펴보자 언급을 주셨습니다 저PBR, 반도체 섹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살펴볼 텐데요 유가가 스물스물 또 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정확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까 기대 혹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유가가 조금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러우 전쟁이 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로 공습이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쟁의 맞바지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좀 늘어지려고 하는 기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정유시설의 공습을 받으면서 유가가 올라왔고요 또 이스라엘 사태도 좀 진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여름 슈가 때까지는 외출이 많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야외활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 현재 이제부터는 좀 계절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유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할 리스크랑 맞물리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유주 정도 수준인데 주가 흐름을 본다면 SOE라고 G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물대를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앞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정제 맞은 개선이라든지 또 저 PBR 이런 부분들 이슈가 저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조정 시 분암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구들 미국에서는 조정이 받았고요 지난주 우리나라도 약간 조정이 받았는데 저는 원전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조정을 준다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종목구이거든요 그 논리가 뭐냐면 전력 수요는 계속 급증한다 그리고 AI 투자 학대로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전선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전력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좋긴 합니다만 그 양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분들 도산 에너 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경우는 특히 BHI 지난주에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 그리고 원전 쪽에서 각각 아이디어 잡아봤고요 방위산업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시세가 나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물론 일부는 소외받고 있긴 합니다만 지정확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정부 2조 출자 얘기도 들려왔는데 방산주 탑회가 어떤 거 보십니까? 뭐 방산주는 저는 LRX1이라든지 지금 현대로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정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확대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음법이죠 그러니까 수음법이 지금 15조에서 25조로 확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고 싶어서 수출을 못했다는 것이죠 산업은행의 지급 보증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수음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수주 잔고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또 신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방산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중국의 국방비 증가라든지 또 미국 대선이 약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변수들이 우리나라 방산기업한테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IX1, 현대로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초경에 말씀드렸던 LIX1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현대로템도 뒤따라 주기를 바라보겠고요 방산을 하면 우리가 보통 국방비 예상, 해외 수출, MRO 사업, 우주항공 사업 등을 모멘텀으로 체크하는데 이 네 가지 모멘텀이 다 적절하게 괜찮은 쪽이라서 최근에 더 시장의 선택권에 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긍정의 의견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네요 자 이제 창이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 3월경부터 계속 주고 계시네요 자동차를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1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이 끝나게 된다면 4월 실적 시즌 물론 4월 초부터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4월 중순 이후에는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관심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들 본다라면 이제 실적주에 대해서 관심이 선점을 좀 하자라는 뉴스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러면 어떤 섹터 갈 것이냐 저는 중대형 주조 그러니까 반도체만으로는 주가는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 말고도 좀 굵직굵직한 섹터가 움직여줘야지 코스피가 2800이 됐든 2900이 됐든 갈 수 있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9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들 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저는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잘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사해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리아FT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한 달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코리아FT 현대 모비스 압축된 종목 받아 봤습니다 시장과 기업 산업에 대한 전략 유창희 위원과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